공연 예술의 맥하잖아요, 서초가. 오늘 행위 때문에 왔네. 행위는 예전에 그 국악 배우셨잖아요. 배역이. 난 넓지. 연출가가 그러더라고. 딱이라고. 이리 오너라. 없지는 못하지만 그냥 놀자. 약간 술 취했어요, 지금. 행위, 성식이야, 홍윤아. 남태령 전원 마을로 가서 저녁 함께, 함께하시오. 저녁 함께하고 잘 자요. 이제 주무시러 들어가세요. 벌써 주무세요? 밥 먹고 다 치였는데? 식사를 다 하셨어요, 벌써. 여기가 빨라요? 근데 이 동네가 빠르대잖아요. 거의 다 꼬렸어요. 저녁 식사를 다 하셨대. 저희 남태령에 놀러 왔는데요, 지금. 식사소. 우리 집 왔었잖아. 왜요? 진짜? 네, 저. 여기 앞에 병로요. 반갑다, 그래도. 너하고, 너 되게 Jugend move. 네. 생각이 안 뜯을래. Iran 주세요. 고뇌 자막을 הג deserves